평소에,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우리가! 우리가 갔다 왔잖아 드디어 모습을 갔다 왔어 우리가 모습을 갔다 왔어 이거 보이냐? 소감이 맞출 수 있어! 이거 뭐지? 무슨 모자 이게? 전통모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다 왔잖아 드디어 나왔지. 너의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또. 일단 나는 일본 외로는 해외여행이 처음이어서 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의 그런 느낌이 아니었잖아. 나는 진짜 뭐가 놀라웠어? 건축물들. 건물들이 일단 이 나라는 전쟁에서 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그대로 몇 백 년 동안 그 건물들이 있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.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. 맨날 우리는 식량받고 이래가지고 무너지고 다 없잖아. 근데 그 몇 백 년 동안 건물들이 있으면 너무 멋있더라. 좀 신기했던 거고. 나는 지하철이 너무 신기하더라. 지하철은 박물구 아니야. 지하철이 광고가 없었어. 그렇지. 광고도 없고 버스도 없었어. 버스도 안에 광고가 없었어. 한국에는요. 지하철이나 버스에 다 광고거든요 사실. 아주 덕지덕지. 다. 근데 러시아의 지하철 되게 크고. 진짜 박물관이었어. 진짜 러시아 지하철의 역 하나하나가 진짜 하나의 박물관이었어요. 다 조각이라던가 이런 장식품 분위기, 벽화. 다 너무 멋있었어. 진짜 우리나라 웬만한 박물관보다 나왔던 거 같아. 진짜 너무 멋있었어. 위대한 예술가들이나 그런 목적을 입은 사람들을 되게 높게 사서 그런 거를 잘 보좌하고. 전쟁 영웅들도 많이 그려져 있었고 되게 예우를 많이 해준 거 같아. 멋있었어. 또 뭐 있어? 지하철도 있었고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거지 이제. 러시아하고 딱 한 모스크바 뭐야? 불궁광장. 그렇지. 러시아하면 불궁광장이지.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테트리스가 있는 곳입니다. 와 여길 와번에 드디어. 여기 너무 예쁘네요. 진짜. 너무 신기하다 여기. 여기가 여기구나. 여기 진짜 신기하다. 거대합니다 여러분. 진짜 거대합니다. 레디스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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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스케어는 빠질 수 없어. 레디あります. 레디스가 생각보다 엄청 퍼쌌. 레디스케어. 오 오uationista. 레디스케어. 레디스케어. alties 저거 그니까 치장 안 colouredFitied. 오 Jorge red Williams 게임에서 그려놓는 이미지가 그냥 너무 잘 일어났어 왜냐하면 사진이야 똑같았어 와 나 그거 깜짝 놀랐어 약간 아 너무 보면서 약간 울컥하더라 그 바실도 한다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테트리스 게임을 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어 막 어렸을 때가 생각나서 울 정도는 아닌데 뭐 그지 뭐 흐흐흐흐흐 그렇긴 한데 요즘 요즘 약간 가족 싸움이 좀 야미 넣었어 약간 울컥했어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진짜 생각보다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아 맞아 맞아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북촌 뭐 서촌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없잖아 사실 별로 없잖아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았어 어 붉은 성도 아 붉은 성도 근데 내 생각에 러시아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 타지에서도 거기를 쉽게 못 갈 거야 사실 멀리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러시아 사람도 많고 러시아 사람들도 관광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많았던 것 같아 오히려 응응 그리고 그 그 그 모스크바에 뭐였지? 영? 아아 딱 중심부 동전 동전 넣어지는 거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결국 실패했잖아 어 실패했지 너는 또 그 동전을 던져 갖고 와가지고 호흡 ㅡ해 몰라도 눈치껏 그냥 사람을 다 던지고 오는데 너무 자꾸 던져가지고 막 찼더라고 이렇게 오디가든지 너무 웃겼어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우리 이즈 뭐냐 이즈말 내가 가고 싶었던 건 되지 이즈말 로봇시장 거기를 갔는데 거긴 나는 약간 우리나라의 놀이동산 응 응 롯데월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원래 그런 풍의 건물인데 우리나라 롯데월드가 약간 그런 걸 맺혀서 가지고 온 거 같아 지금 네 아 당연하지 응 그리고 좀 내가 생각했던 거 보다는 그때 우리가 갔던 날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한참이 없어졌어 사람이 없어졌어 나는 그래서 뭔가 잘못 온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시장이라고 했어 막 부쩍부쩍 할 것 같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마트로시카도 좋은 마트로시카도 사고 오르골도 사고 아 그렇지 그렇지 막 그 오르골에 들려오는 러시아 민요가 너무 무섭어서 한참이 없어졌어 아 나 너 tus exes 네 네네 이 소리 너무 좋았어 승리공원 보드였지 시약 소리 딱 나와가지고 그치 와 난 그 우리가 그 언덕에서 찍었던 사진들 아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진짜 참 좋았어 가고싶다 나도 가고싶다 가자 가자야 응 언제 한 번 또 가자 지금 가자 가자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